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조용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못할 게 회의했어요? 회의? 회의한 것 같아, 분명히 고객이 선택하게 하자 그렇게 회의한 것 같아 오늘 이상해, 아무리 봐도 아무리 지나갔다 오면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미안해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오늘은 조용히 해가지고 서란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조용하네 좋네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지, 부담이 없어 조용히 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